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여기 우리 창령 남지지역이죠? 네. 여기는 고추 온실이 대형이죠? 네. 이게 몇 연동입니까? 6연동입니다. 6연동에 262, 1200평 정도에 규모에. 뭐 실 면적은 거기서 마이너스 조금 몇 프로 될 거고. 지금 이 고추 잡기는 전 잡기가 있고 후작으로 심은 겁니까? 네. 전 잡기는 어떤 작물 재배하셨습니까? 오일 작물했습니다. 오일 재배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키가 클 정도는 같으면 매월달에 심으시는 거예요? 이게 2월 중순 됐습니다. 2월 중순이예요? 네. 지금 이렇게 커 있는데 아주 울창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뭐 고추들이 잘 열려 있는데 어떻습니까? 올해 저 작항이 대표님이 우리 유튜브 회원들을 위해서 정보를 준다면 어떤 내용입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저의 만족도라 하면은 한 60% 정도 농사가 안 되는 거고. 또 거의 비법에 대해서는 만족까지 100%는 아니지만은.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썩 마음이 느끼지는 않습니다. 고추농사를 매년 하셨는가예? 올해 처음 해보는 겁니다. 처음 다른 작물을 하시다가 올해 처음 2월달에 심어서 재배하셨다 그죠? 네. 그래 하셨으면 이건 뭐 아직까지 그 노하우가 축축된 상황은 아닌데 이 정도 하셨다면 잘 한 거 가셨는데 뭐 많이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? 지금 현재로서는? 우리가 농민으로서는 뭐 항상 이렇게 수확양에 대해서 제일 일등으로 치고 있는데. 네. 지금은 이제 수확양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. 네.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의욕도 떨어지고.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저 겸손의 말씀을 갖습니다. 제가 이래 한번 의논차 한번 봐드려도 되겠습니까? 강금을 농구 대표가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우리 대표님이 관리하신 게 수분 49%에 이 시가 2.36. 지금 이 시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셨어요. 온도 28도인데. 지금 오늘 7월 21일. 그 이렇다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를 알려면 아래쪽을 가봐야 되겠죠? 아래쪽에 그 방앗다리에서 절간들이 원순에서 좀 좁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수머지에 가까울 정도 좁았다가 또 늘어졌거든 이게 마디가. 네. 그러면 이렇게 이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절간 간격이 좀 느르다는 거죠. 절간 간격이 가르고 지금 위로 가서는 절간 간격이 더 널른 거 더 널러져 버렸어요. 그리고 이게 그 자세히 보면 이런 그 꽃 사이에 그 절간 사이에 꽃은 피스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. 네. 꽃들이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. 이건 그 햇볕양 부족으로 보면 됩니다. 탄수화물 부족에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관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뿌리에서 비료를 먹고 자라는 전형적인 행태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더울 때 해갈이를 하지 않습니까? 낮에 그 차광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자란 게 마디가 절간이 뭐 한 15cm 정도 쭉쭉 뻗어 있는데 이런 절간이 길어진 것과 동시에 바닥에 이렇게 꽃들이가 일어난다는 거죠. 꽃들이가. 이 떨어지고 말라가 없어진 저 부분이 생산량 감소라는 거죠. 그래서 키가 크고 좋은데 꽃이 잘 안 보이잖아요. 한 알 한 알 떨어져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. 이 정도인 것처럼 이 결과 마디수 절간 마디수로 하면 여기 많아야 되거든요. 그 없었던 원인은 그 일조량 부족. 결국엔 탄수화물 부족이에요. 그 설탕물만 줬더라면 이건 다 달릴 수 있다는 거죠. 거기에다가 또 뭐 더 첨가한다면 생식 기능을 약간 증가한다면 뭐 염화가리 조금 넣고 거기에다가 또 더 좋게 하려면 황금을 놓고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좀 넣고 잎 속에 염맥 속에 약간 그 노란색을 조금 집어오면 좋아요. 저 염맥이 지금 안에 그 전달 샤파랗고 안에 노란색이 없잖아요. 엿 속에 여기 노란색을 조금 집어오면 생식 기능이 강화되거든요. 그러면 낙하라가 거의 막아요. 그 덜에 있는 고추잎들은 보면 노르소롬하잖아요. 다 붙어 버려요. 그 영양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너무 착가 많이 돼가지고 뿌리에서 비분이 적을 때 안 달리는 거지 이거는 비분이 있었는데 안 달렸다는 거죠. 비분이 부족해서 안 달린 게 아니고 그 잎의 탄수화물 부족으로 안 달린 겁니다. 절간이 늘어진 것도 탄수화물 부족 그 생식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일조량과 탄수화물인데 상부의 잎들이 보면 좀 많이 얇아요. 지금도 이거 맺힌 것들을 보면 착가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마디에서 여기서 이 마디에도 보면 없거든요. 이 마디에 보면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 자리.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자꾸 떨어져 버리고 없다는 거죠. 우리 이렇게 무성하게 잘 키웠으나 이게 여기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거죠.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연면 시비가 뭐 크게 중요하게 너리지 않습니까? 다 해 보셨잖아요. 그런데 그 속에 영양이 어느 일정 부분에 역할하는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 생식 기능을 뭐 요마가래로 집어여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설탕 조금 쓰는 거라든지 거기다가 뭐 영양을 조금 효율적으로 잎을 두특게 해서 뿌리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. 그 우리 저희 황금을 농부했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달려요. 그런데 그게 저 달려 가지고 차후 관리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 뭐 질병이란 따로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표님 하신 농장에서는 잎의 모양이 이렇게 안에 잎들이 길쭉길쭉하다는 거 이게 더 당글당글하게 좁아야 되는 잎자루도 짧고 그런데 어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중간 중반 위에서 잎이 너무 잎자루가 길어요. 잎자루가 길을 때는 그 햇볕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.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잎자루가 긴 거 있지 않습니까. 이게 이게 손실분이라는 거죠. 너무 너무 길어져 버렸다. 전 다 잎자루 길죠. 잎자루가. 이 잎자루가 길은 게 생산량 감소했다는 거죠. 옆면적이 크면 우리는 그 화가 크는 장점도 있지만은 단위 면적당 다른 본역 외에 다른 이파리에 그늘을 주겠죠. 그러면 일조량을 위에 잎이 아래 잎이 안 주는 장애를 준 거죠. 그런 원인이 두 가지가 계메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연면 시비를 그 담박 담박 잘 하셨다면 이건 정말 많이 달려요. 이렇게 하는 2월달에 심어서 전 오이 그 사이에 심어 가지고 수확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건데 이 좋은 방법이 우리가 조금 자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미숙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지금 하우스가 높지 않습니까. 높고 좋은데 여기는 앞으로 그 안개 분사가 있다면 무인방제 시스템이 있다면 맹물 시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잎의 역할을 충분히 활성화 시키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지금 뿌리에 비롤을 맞춰주고 그 뭐 퇴비를 좋은 걸 주고 뭐 이런 여기다 미생물 주고 하는 그거는 많이 익혀서 자라지지 않습니까. 잎에서 영양을 흡수시켜서 생육에 미치는 영양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.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맹물 시비 없이 연면 시비를 하셨더라면 골드 그린 2회 골드 칼라 1회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탕을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 60 설탕 60g 그게 그 정도만 해 주셨다면 이게 충분히 잘 달려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우리 한금활농법에 아직까지는 입문 안 하셨더라도 하셔가지고 저와 상의해 주시고 또 생장점을 이렇게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잎이 얇아요. 무엇보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게 위에 햇빛에 띄어 가지고 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. 열상을 입었을 때 이거는 지금 질소량이 많으면 이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. 질소량이 많아서. 그러면 이게 질소량이 많다면 성장 속도에 비해 가지고 몸에 세포가 안정화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우리가 좀 못 막아낸다면 햇빛을 가리는 게 좋은데 햇빛을 가리면 이 작물은 햇빛 속 햇빛이 밝은 곳이 자기네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보다 성장 기능만 살아 있죠. 그게 역할을 합니다. 우리 이 지역에서 여름 오이들 보면 줄맛 쭉쭉 나오고 꽃은 피우다 열매가 안 맺죠. 그런 게 내나 그 역할입니다. 햇빛 부족일 때는 얘네들은 햇빛 보려고 그냥 성장이 마디가 쭉쭉 느려져 버린 거죠. 근데 그 부분은 설탕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금말농법으로 충분히 숙지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월등이 많이 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산량에 비례한다는 걸 또 저도 멀지 않으니까 가까이서 또 의논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금말농법 한번 입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렇게 또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